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오늘의 할게임은 더 이블 위딘 이라는 게임 인데요 어 자 하나하나부터 자 가보죠 자 채터 1 화염속으로 자 시작은 어 뭔가 우리집이 불타고 있는거 같죠? 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자 일단 달려갑시다 내 집이 불타고 있다네 이거 시작부터 이거 장난하는거야? 어이구 어 릴리? 릴리라고 하면 뭔가 딸같지 않나요? 자 딸인거 같죠? 오 마이 갓 여기서 문을 열려고 하는거 자체가 미친짓이지 야 집에 문이 두개여 어 자 부숴야겠죠? 일단 부수고 릴리 어딨어? 2층에 있다 2층에 아이고 이럴줄 알았지 자 문 열어주고 일단 문 문 손잡이도 원래 못잡을텐데 자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어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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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우리 릴리! 자 일단 수구려서 들어가죠 자 이쪽 방에 릴리가 있겠죠? 릴리! 창문으로 뛰어내렸나? 어어 갑자기 이렇게 냉정해졌어 우리 딸이 일루와 우리 은일히 일루와 안아보자 어 뭐야 어어 뭐야 어어 어어 오 마 릴리 오오오 어 Bomb Ö Simonj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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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종sa 깜짝이야. 꿈이었죠? 뭐지?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누구죠? 아, 내가 이거 더 입을 위딘 원을 안 해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콜로저가 내 목소리를 내버렸는데 하지만 그는 답변을 안 했지. 너는. 너는 뭐라고 말할게. 모비우스에 대해 말할게. 모비우스에 대해 말할게. 모비우스에 대해 말할게. 모비우스에 대해 말할게. 아, 왠지 아까부터 저기 서있던 두 명의 요원들은 뭐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건 뭐지? 어, 내 가족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 여자는 어디야? 리리 아직 살아있다. 리리 아직 살아있다고? 무슨 말단낸 개소리야. 역사를 다시 쓴다니. 이 여자는 애인의 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떠나기고, 그리고 당신이 죽을 수 없는 걸 말하고 싶어? 리리 아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는 위험한 점점. 그는 우리에게 넘로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뭘 그에게 뭘 하냐고? 그리윽을 hjpe 저는. 내가 도와줄게! 마취약같은건데? 오 마이 우리가 이런 짐을 필요하지 않아 너가 필요해 Lily가 필요해 아, 안 돼. 기억이 흐미해진다. 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어, 이건 뭐지? 저건 뭐죠?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지? 뭐냐? 인셉션. 인셉션 느낌. 한 명의 행복이 모두 행복을 연결한다고? 인셉션.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정신을 시작했을 때, 정신과 정신을 지켜보는 것을 정신과 정신을 지켜보는 것을.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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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지켜보는 것. 아니 릴리가 특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이거 악마 같네요 얼굴이 이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야 지네가 막 다 만들어 놓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잔인한 자식 완전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어 놨어 나쁜 자식이야 고맙습니다 이 잔인한 자식이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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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팀의 팀의 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 don't trust us but they have the same goals as you do that's all right find by myself just remember to call me the moment you find me league so that we can begin the extraction process I'll be out here for you 거기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너의 계획을 기다리고 싶어 3, 2, 1 어떻게 진입하는거죠? 오 빨려들어간다아아아 오호 뭐야 뭐지 뭐지 이건? 뭔가 다른 세계로 빨려들어가는거 같애 여긴 어디지? 전부 암흑으로 뒤덮여져있어 The Evil Within 2 이제 시작이 됐군요 자 이동합시다 일단 어디로 가지? 자 일단은 저기 앞에 집이 있는데 내 집인가? 아 불탄내지 I'm coming Lily I know it's hard to accept Lyra But she's gone Our little girl is gone No I'll never accept it You won't help me I'll find out the truth on my own What the hell is this place? 여기 뭐하는지시죠? 여기 뭐하는곳이야? 여기 뭐하는곳이야? 자 여기 뭐가있어? 이건 뭐지? 무전기같은건데? 어 뭐 주변이 바뀌기 시작했어 키드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가 You're not going to get there How are you feeling? terrible worst hangover ever Don't worry It will pass once your mind has adjusted You're in an area one of separate from the main system right now That's how we're able to maintain communication with you This construct is called your room It's safe zone that was formed from your own memories My memories huh? 내 기억이라고? 내 기억만으로 나타낸, 구현된 장소라는거죠? 자, 다섯 명이 있는거 같은데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전문가를 맡기라니, 구하라니 자, 챕터 1 끝났죠? 자, 이건 릴리가 그린 그림이고 자, 다섯 명이 있는거죠? 자, 다섯 명이 있는거죠? 자, 다섯 명이 있는거죠? 그 계획은 정신적이고, 즐거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적이고, 즐거운 하는 것 그렇지, 유니온이란 말을는 긴장이 낫뎁인 것 같은데 자, 인물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호프만. 심리학자래. 호프만. 뭐가 왜 라스트 네임이 호프만이죠? 이름은 일본 사람 같은데. 혼혈이구만. 사익스. 기술자래. 기술자래. 자, 오넬은 기술자. 해리슨은 전투 전문가. 아, 스템에서 강제로 불리하면 시체가 되어버린대. 자, 베이커는 팀 리더네요. 자, 여기까지 챕터 1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수고했어요. 자, 수고했어요. 자, 수고했어요. 자, 수고했어요.